추천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4분 중에 한 분이고 그럼 여기 가르치면 하나요? 오늘도 저번 달에는 25분이었는데 세 분이 더 많이 해주셨어요 28분이라서 원장이 기분이 좋으시다고 하셔서 당첨자를 두 분으로 그래서 이제 14분 14분 하셔서 총 두 분 당첨해서 넥스 가드 한 박스씩 택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추첨 시작해주세요 황금손 원장의 사다리 타기 시작 한번 눌러주세요 경점을 위해서 사다리 시작을 믿어서 14분 중에 한 분 전체 결과 보기 따다! 박스웨이 부모님 축하드려요! 박스웨이 부모님 축하드립니다 14분 중에 한 분 당첨이시고요 두 번째 시작할게요 과연 이 삐 부모님이신가? 마리 보호님 축하드립니다 자 결과 보기 누릅니다 마리 보호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28분이 주문해주셨고 그중에 두 분을 추첨했고요 마리 보호자님과 빠쇼니 보호자님 당첨 드렸어요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추첨 마무리하고요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이분은 항상 행복하고 멋진 주말 보내셔야 돼요 저는 라라 보호자로서 나우사류 한 개 주문해 보겠습니다 나우사류 한 개 주세요 이렇게 예은 핸드폰 번호 여기 보이는 예은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문자를 보내게 돼요 이렇게 링크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옮겨져요 그럼 여기에 주소를 입력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 페이 너무 편하죠 저는 네이버 페이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있으면 포인트 통해서 결제를 하거나 간단하게 이렇게 결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